자 다음 냥꾸리님 준비되셨나요? 텐미닛 냥꾸리님 네 재생해볼게요 목소리요? 지금 눌러볼게요 얘기해보세요 아아 잘들려요 잘들려요 1, 2, 3, 4 잘들려요 네 고 허허허허허 Just one 텐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숭에 속아 우는 남자들 베이베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내 다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늦은 밤 혼자 들었었고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와 너 왠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져 그녀가 자리를 비운 그 10분 안에 지루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'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 것 I say 너의 그녀는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도치하고 베이베 높은 구두에 아파하고 있을걸 따뜻하다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아니라고 했잖아 영화 속에 같이 우리가 되는 거야 영화 속 10분 1년도 지나쳐 어땠 검거지는 마 너도 날 원해 지루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'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 것 Just one ten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모든 게 끝난 후 그녀가 오고 있어 Baby 붉은 립스틱 존스럽기도 하지 내게 와봐 이제 넌 날 안아봐도 괜찮아 힘들게 둘러대지마 널 떠나달라 말을 해 블링블링 샤인 It's right to come 사랑에 빠진 거라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거짓을 말할 거라면 모두 어떤 걸로 해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덧칠하고 Baby 높은 구두에 아파하고 있을 걸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Just one ten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속아 우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다가와 널 가질 수도 있잖아 Just one ten minute Just one Just one Just one ten minute 섹시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노래 잘 부르시는데 섹시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섹시함 한 스푼 얹어서 뭐라는 거야 잘 들었습니다 장군이 있니 뭘 한 스푼 얹었다고요 섹시함을 한 스푼 얹었다는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본토 발음 잘 들었고요 일어났 두 개 손 손 손 손